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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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지수는 101.5로,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졌고, 지난 2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05.5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취업기회전망 CSI도 84로, 전달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 20여 개를 조사한 결과, 60%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6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업체 가운데 27%가량만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했거나 직전 단계라고 응답했습니다.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청 안내판을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먼저 올해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서울 고궁과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안 작성이 전문가 중심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문화재 안내판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월성 고환경 복원 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과거의 동식물 자료와 지질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고환경 연구 사례가 발표되고, 내일은 월성에서 출토된 동식물 등을 통해 본 당시 대인의 생활상이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